2. 3. 4. 4. 여유가 넘친 것에 본인 수제벌다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? 수제라니? 전원수 확신하게 신선수 다 그걸 몰라 다 신선수 확인네! 이거 큰일났구만 하하하하 안될 말이야 저 선생님 싸운데 이봐 수제 좀 보아주시구리요 우린 다같은 식구들이잖아 왜 아니겠습니까 동기 하하하하 역시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이야 야! 그 무슨 말 그렇게 하시오? 그럼 다같이 이 관 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오? 안돼 여기서 죽어져라 안될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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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떻게 멈출 수 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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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